걱정 마요?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이랬는데 그냥 잘라버렸어 진짜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거침없었어요 어? 제일 거침없었어요 깜짝 놀랐어 충격이다 예뻐 예뻐 오늘 너무 예쁘시다 제일 예쁘세요 오늘 가마 맞추고 안녕하세요 전 추예요 건강을 지켰는데 왜 오늘 저를 미용실에 불렀죠? 미용실에서 운동하나요? 추의 라면집이랑 분식집 하셨잖아요 추는 지금 몇 개예요? 이제 어디까지 뛰려고요 지금 추가 미용실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발 건강을 지켜 추입니다 너무 깨워 맞추신다 추님이 어리를 망치실 게 분명하니까 망한머리 전문가 분이 있으시거든요 망한머리 전문가 분? 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기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손님을 받을 순 없고 연습용 머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연습용 머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짐 보관을 하고 샴푸 하는 거까지 선배가 좀 알려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예쁜 선배님이 저희 저희 팀 유경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ENFP 이어서 되게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잘 지내봐요? 이 피디도 ENFP 어! 그럼 우리 한번 샴푸실러 가볼까요? 살짝! 오케이 오케이 구독! 좋아요! 누구세요? 안돼 안돼 수건을 먼저 어떻게 해봐라 유경아 그냥 첫 출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줘 한 번 줘봐요 오오! 누우면서 한 번 누워봐요 샴푸는 넘어가게 해줘요 바로 오케이 오! 자 자 누워봐요 손님이 자꾸 눈을 떠요 눈을 떠요?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아니 기다려주시오 아 잠시만 어떡해 너무 웃겨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고 이 오른쪽으로 물을 뿌려줘요 어어? 여기 목을 잡고 목을 잡고 머리 너무 무서워 오케이 제가 친한 쌤 강아지가 7마리라서 샴푸를 많이 시켜줘봤거든요 강아지들 진짜요? 근데 지금 강아지가 아니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손목이 흔들리는데 시원하죠 근데 근데 너무 시원해요 띠야 그 헥헥거리면 안 돼요. 고건이 옆에서 힘들어도 티를 내면 안 돼요. 하지 말래.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이 수건 하나 끼워놔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닫혀주면서 이렇게 귀에 씻겨주면 돼. 으이쌰 뭐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죠? 미용실 갔는데 샴푸 안에 으이쌰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힘든 티를 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전체로 다 말려주세요. 네. 샴푸 괜찮았어요? 네, 말해봐요. 고객님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이걸로 제가 말려드릴게요. 이게 새로 나온 세핑이거든요. 세핑 컬러로 제가 옷까지 같이 말려드릴게요. 다른 사람 머리 말려준 적 있어요? 저는 강아지 머리를 많이 말려봤어요. 강아지? 네. 저는 강아지 7마리까지 말려봤어요. 이번 머리 상태가 어떨까요?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거 같은데 네. 평소에 펌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아예 안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럴까요? 머리 말릴 때 이 드라이 열만으로도 머리 손상이 되거든요? 일단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강하게도 되고 뜨겁게도 되고 차갑게도 되더라고요. 피디님 같은 경우에 모발 손상 없이 말릴 수 있겠네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망하면 진짜로. 이게 진짜 빨리 말리긴 하더라고요. 다 말린 것 같아요. 다 말랐어요? 네. 잔머리로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돼서 하면은 잔머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오! 깔끔한데? 오 저 지금 한 손으로 잔머리 드라이 하고 있어요. 이게 샵에서 원래 잔머리 없애려면 쿵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에만 이렇게 슝슝 해서 좋다. 빨리빨리 끝나네요. 포토 보여드릴게요. 추인 미용실 원하시는 머리 골라보세요. 오 너무 귀엽다. 오! 사랑스러워. 오! 대박 그룹. 그래요? 그럼 앞머리 자르셔야 되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성님?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앞머리를 자를 때는 양하고 길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양을 낼지 좀 결정을 해야 돼요. 추처럼 해주세요. 저는 좀 많이 조금 내셔도 될 것 같은데. 앞머리 양이 좀 많은 편인데? 어느 정도 양을 낼지 추님이 한번 정해줄래요? 이렇게 삼각을 이렇게 잡아요. 잘하는데? 그쵸? 어때요? 정말로 좋은데 제가 살짝만 건드려볼까요? 음... 이 정도 더 해서? 어머 어떡해! 수면마트 잠깐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이라는데 그냥 잘라버렸어. 진짜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거침없었어요. 제일 거침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방에 끝내버렸어요. 충격이다. 걱정 마요? 손동작이 그냥 미용하는 사람인데요? 화영쌤 강아지 머리를 좀 잘라봤다. 기술전 강아지? 여기 옆에 머리 이렇게. 옆에 머리. 어머 오늘 진짜 잘 오셨다, 손님. 머리 망하면서 수습하려고 했는데 망하지 않는데요? 둘이 봐봐요, 둘이 봐봐요. 똑같아요! 어떻게 저 진짜... 기우쌤 그러고 보니까 머리 살짝 층이 조금 덜 나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 괜찮냐고? 고객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끝났어. 그냥... 됐어. 오늘 뭐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뉴진스 스타일. 뉴진스 스타일. 그러면 일자로 펴야 되겠다. 스님 뜨거우면 얘기해요. 학생 때 저는 앞머리 고데기하고 다니다가 이마 데이고 머리 타고 이랬었거든요? 원래 계속 쓰면 점점 뜨거워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딱 설정해놓으면 그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서 무선으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저는 살짝 뽕을 덜 넣고 있어가지고요. 너무 예쁘다. 제가 앞머리를 추우 스타일로 잘랐고 뉴진스처럼 쭉쭉 폈는데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계절치 한번 하고 가세요, 저한테. 신나는 애. 스킵, 노! 네, 여기 앉으세요. 혹시 오늘 무슨 머리 예약하셨나요? 붉은 웨이브 하러 왔는데 붉은 웨이브? 일단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떨지 마세요. 옆에 서있어주세요. 쌤 여기 와주세요. 저 옆에 서 있을까요? 네. 기회를 잡고 밑으로 저트 감아주세요. 오, 신나! 재능충이야. 아, 재능충이래. 재능! 재능추에요? 찬바람으로 이렇게 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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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잘하고 있다, 그래도. 오! 완전 레전드. 이거 방금 레전드컬. 왼쪽 머리를 하면서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머리를 반대로 해야겠죠, 이제?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오, 맞아요. 여기에 볼륨을 좀 넣고 싶은데 추 선생님 뿌리 볼륨 가능하세요? 그럼요. 뿌리 볼륨 제가 하는데 또 이게 있죠. 잘하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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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용실은 처음이죠. 여기도 한 번 살려볼까? 응용력 어때요, 응용력? 대단해요. 오! 뿌리 살린 거 한번 잡아주세요, 감독님들. 뿌리 볼륨 살렸으니까 잔머리 정리까지 해드릴게요. 보이세요? 줄여주기만 하면 머리가 바로 매끈해진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손님. 불안했는데 네? 이것저것 다 원하는 대로 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뿌리도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알림 설정. 제가 원래 스타일링 많이 안 해봤거든요. 처음인 거 치고는 다이슨 덕분에 많이 해봤네요. 거의 다이슨이 다 한 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샴푸도 좀 잘한 거 같고. 샴푸는 진짜 못한 거 같은데. 머리가 무거우셨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생각이 많아, 그쵸? 그럼 마지막 포즈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모발, 모발 건강을 지켰다. 슈! 해야 돼요. 슈? 이렇게? 네, 그러면 저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왼쪽 얼굴 괜찮으세요? 저 오른쪽이 잘 나오는데? 아, 오른쪽이야. 반대쪽으로, 네. 오케이, 알겠어. 네, 그러면 자, 오늘은.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모발, 모발 건강을 지켰다. 슈! 나중에 앞머리 잘라주는 미용실 팝업해도 되겠다. 그럼 같이 사업하실래요? 그럴까요? 지우, 지우. 대신에 앞머리 스타일은 하나밖에 없고. 그니까요. 짱 웃겨.